좋은 아침입니다.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. 성공의 기쁨과 만남의 축복도 그 당시는 하늘을 날 듯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. 실패의 아픔과 이별의 슬픔도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질 듯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닙니다. 그 당시에는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 과하게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힘들어하기보다 오늘 하루가 다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하게 동행하길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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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